나 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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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어떻게 합니까? 충주에 있는 헌비장입니다 미군들이 이제 차량이 헌비 차량 군술 차량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 헌비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아 다녀가지고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 전술 훈련하는 곳을 우리가 갈 수가 있어? 오픈을 해놓나 보더라고요 너가 되게 무섭다 누구한테 잘 배웠던 뿐이잖아 캠핑 많이 하네요 주차장에서 하는건데 여기 뭐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딱히 제재는 없는 것 같아요 매너만 잘 지키고 쓰레기 잘 치우고 그러면 딱히 막히는 그런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지캠 즐기고 있는 사람도 많이 보입니다 네네가 왔어요 이 차는 뭐 유튜브에 많이 나왔으니까 이 차는 커스텀 부품들이 많이 장착된 정말 슈퍼한 렉스턴입니다 여기도 비슷하게 개조된 무대 보일에 튜닝 어마무시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웬만한 미국 차보다 훨씬 멋있는 그런 차로 만들어져 있어요 와 근데 눈높이다 눈높이 화법적으로 오버랜딩 세팅된 렉스턴 스포츠 차고 세팅이 약간 일단 이 차는 좀 오버스펙 되어 있는데 이거는 딱 일상생활하고 어느 정도 타협한 그런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브랜드 뭐였더라구요 캠프그라운드 이 캡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내구성이나 뭐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가격도 좀 비싼 걸로 알고 있고 플라스틱 같은 FRP 이런 들이 아니어서 열 변형 이런 거 없고 그리고 요거 렉하고 요게 완전히 커스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딱 맞춤형으로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이거는 주문제작이고 요것도 스펙은 바디업하고 뉴프트업 해놓고 구변까지 해 놓은 차라 일상생활용과 오버랜딩을 겸비한 그런 차입니다 지금 이거 타고 왔는데 승차감도 좋더라고요 오히려 짐이 조금 실려 있어 가지고 좀 눌러주고 좀 안정감 있고 밸런스 좋게 그렇게 잘 달려왔습니다 아 이거는 뭐 장박인지 뭔지 이걸 박아 놨네 아예 이렇게 그냥 로크하고 이러면 안 돼 뒤뚱거릴 거 같아 야 여기 올라간다고 여기 올라간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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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 뭐야 우와 오 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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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대박이야 야 여기 구덩이 봐봐 구덩이 아니 뭐 힘들어하질 않아 힘들어하질 않아 그냥 올라와 뒤에서? 맥팡이다 이러려고 차 만든 거 아니야? 어? 오늘 많이 들어본 건데? 90% 쌍용에서 만들고 90%는 내가 만들었다 이러라고 만든 거 아니야? 저기요 어 저기 앞에 안 보이네 올라온 거 하늘 나 깜짝 놀랐어 어우 수급해 올라온 거 어 근데 근데 뒤에서 보잖아요 뭐 휠 스핀 이런 거 없어 그냥 이러면서 가 날라 까지 날라 까지 날라 까지 뭐 가잖아 날라 까지 어디로 올라가? 아무데나 어디 타요 저 구덩이 있잖아 내려갔다 올라갔다 아무데나 다 다는 거 아니야? 아니 다 올라가든지 다 올라가요 어 간다 우와 간다 재수씨 재수씨 재수씨가 운전해 네 할 거예요 이쪽은 파여있고 이쪽은 높아 쪼른 거야 벌써? 어 이거 약간 뻑긴다 에이 야 야 이만큼 남아 이만큼 야 머리통 하나만큼 남아 너무 좋아 우와 닫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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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는 거 아니야? 다 올라가요 간섭난다 간섭나 못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필트나면서 간섭이 나네 뒷바퀴 쪽에 약간 잘라내야 될 거 같은데 힘이 딸리거나 뭐 이렇게 막 그런 건 아니야 튜닝과 일상의 조합이 굉장히 잘 된 오버랜딩 차 도전 뒤에가 조금 무게가 좀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잘 올라가고 잘 내려갈 수도 있어 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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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큼 남아 야 옆에서 보면 평범해 소리 지를 정도는 아니야 여기 모굴이야 모굴 모굴 이걸 살살 가야 돼 아 얘는 간섭 안 나네 어 살짝만 야 엘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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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동작하는데? 아 뭐 너무 높아 아 보기 쉬워 이거 뭐 이렇게 쉽니 막 닫는다 막 닫다 작살난다 작살나 소리가 제일 컸어 야 대훈이가 운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봐봐 대훈이 너무 잘 자는 거 아니야 얘는 뭐 경력자지 뭐 경력자 저희 차로 못 올라간 데는 없어요 아 쟤는 선수여가지고 창권이는 약간 치사하게 옆으로 세더라 Tack jul Con elas Dr Yeah 뒤에서 빨래판 소리등다던데 오와 아 깨졌다 근데 나는 무서워. 나 여기 너무 무서워. 오빠 나 하지 말라 그래. 도전 도전 빨리. 오 간다 간다. 형지 아니야 저거는? 여자친구한테 탈을 맡기다니. 야 니가 망가뜨렸으니까 지프 사놔. 90% 쌍용해서 만들고 10%는 내가 만들었다. 자 골라 골라. 골라 골라. 야 한 번 더 해. 조져 조져. 저거 다 탄다 야. 일부러 박살내가지고 기변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는데. 실패. 랭글러 갔어야 되는데. 그거야. 빨리 태어나. 너희들 이거 벌써 오는 거였어? 저거 한 번 더 해. 출발. 주역이야. 엄청납니다. 그쪽으로 따라 오세요. 형 맞을려. 이제 뭐하는거니까? 파이팅 오우 오우 우와 이렇게 되게 달린다고? 아 재밌긴 한데 60km인데 이렇게 빠르다고? 랠리카네 이거 이렇게 달린거 아니에요? 어 그렇긴 한데 18 erstmal 너무 한국 gak ㅋㅋㅋㅋ simplemente 우와 wow 속이 시원하네 랠리카야 랠리카 야 빨리 달리니까 더 안정적이야 엄청 걸리는데 아니 그게 가면서 두두두두두두두두79 막 가잖아 야 배들아 갈게 야 우리 지금 물건너고 있어 배들아 뭐야 이거 너 개야? 너 왜 개처럼 가? 옆으로 가? 우리 옆으로 왜 이렇게 가? 옆으로 왜 이렇게 가? 근데 나는 옆으로 가는 줄 몰랐어 저는 사이드 스텝 하고 여기까지 졌고 영원장님은 사이드 스텝하고 아래까지만 졌어 빠졌다! 빠졌다! 타고 들어간다! 못 나온다! 살려줘! 응 악 어르신 ley 그거에 무엇명 아 으 호OW Ukon 지 KELLER 너무 느긋하게 구경하고 있는데 얼음이 이게 packet 깨지면서 뒷바 tutor 뒷바 szczegól해서 그걸 못 넘어 이거 생각보다 깊어 발ligh 올해 발 못가리 결국은 또 윈채 걸어줘 저쪽은 저쪽은 군안생겼는데 여기 썰메탄대 와 대박 달달하다 야 역시 군안팀장 되겠어 대훈이 저희 차로 못올라갔네 아이고 대훈이가 주저앉았어요 위에서 덮개트려야지 와 얘가 끌려가는데 지금 명팔이 얼굴 썩고 있어 아유 아유 해줄까 말까 돈받자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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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뒷바퀴 나왔어 와 힘 좋다 대박 싹싹싹싹싹 저기 얼음이 좀 약해 어 저쪽 그래 거기 이렇게 쭉 달리다가 저기서 착 놔봐 난 구레바스 해두는 거 아니야? 간다 집어넣어 윈치로 땡기게 놔 야 이거 대박이다 태훈아 이거 봐봐 결혼이 이렇게 힘든 거야 이것도 다 끌어야 되고 아 괜찮아 끌 수 있어서 결혼 쉽게 결정할 문제 아니다 태훈아 꽉 잡아 손잡이 잘 잡아 간다 아 무슨 전화 걸려 조심하세요 잠깐만 야 야 야 거기 가면 안 된다 아 유성아 저쪽을 보내 유성아 저쪽을 보내 으아아아 아 아 아 아 стал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 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여기 올라가나요 예 턱 들어간 다음에 제 신호 보고 핸들 꺾으면 될 것 같아요 윗 땅인데? 이리로 가 삼본다 삼본다 누워요? 아니 산을 가면 돼 오케이! 무서웠다 소름돋았다 날라차기 해도 돼 와 여기로 올라온다고? 저거 일단 놓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요 뒤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? 그냥 직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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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올라왔어 올라왔어 올라가요 가요 저 형 얼굴 놀랐어 날라차기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날라차기 쭉쭉쭉쭉쭉쭉쭉 날라차기 쭉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쭉쭉 ruined Ost blocks 올라가네 다 올라가지 안따어 안닿어 한단다 대박이야 그거 47도 될 것 같은데? 40도? 차멳하고 내려갈 수도 돼요 여기도 다 올라왔어? 점프해서 점프해서 이렇게 딱 올라서 바로 불피면 돼 매일 너한테 가서friendly 하면 되는거야? extensively 하하하하